아 오자 공투새 팀 우리랑 그대로 날아오는 새끼 하나 야 서푸드 팀 공사장으로 돌리면 안돼? 공사장으로 돌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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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릴 수 있나? 어 몰라 나 깨짐 먹고 뺀다 옥테인 사운드 뭐야 하나 더 붙어있다 힐 HP 나이스 나이스 맨쯔 위에 호라인쯔 오나더 조심해야 돼 나 집으로 갈게 오나더야 레이스 하나 잡았어 오케이 뭐야 에디 나 동풀이야 호라이즌 70이야 팍업 팍업 나 픽스 지붕이 P80 나 헤드 맞았어 척 조심 문 문 문 문 문 쏘리 쏘리 내 문 앞에? 호라이즌 아크 던져 난다 아크 던져 난다 어나더 위치 모르니까 누우면 안 돼 고각 하나 까놓고 오케이 나도 아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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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탈렸다 공사장 리바 이거 처음에 우리가 확인 옥상 보고 있다 깍박 깨놨어 이거 2명 리바다 확인 내가 먼저 짚라인 페이딩스 올라갈게 오케이 오케이 4명 발견? 뭐야 미라지야? 불타고 나간다 나가는 거 30 아직 못 나가는 애들 있긴 한데 나왔어 곧 에임 627 나 스윙쇼를 맨날 다행히 새끼들이 그냥 어린 놈의 새끼들이 그냥 저거 그냥 게이플레이 하죠 오케이 어디갈까 원칙을까? 줄집 앞에서 나 제작 좀 하고 있어 야 날아다닌다 날아다닌다 얘들아 날아다닌다 어 봐 있다 그 줄 줄 여기 그 스카우터집 온다 온다 다닌 온다 온다 쏴 쏴 쏴 쏴 쏴 쏴 쏴 노가 노가 KP야 KP 어 뭐야 내 앞에 야 지붕인도 녹아 지붕인 P70 지붕인도 P70이다 그냥 그대로 밀어 죽여바리기 총알이 없어서 얘 날아간다 미친새끼 오우 뭐야 이거 멈춰있어 진짜 별로 같은데 이거 야 구라가 아니라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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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페이징 Pa 아 돈 야 이거 줄집으로 들어가봐 일단 옥테이 멘탈이야 빌거 아니여? 야 위에서 볼게 오 받아 뭐야 날아온 거 뭐야? 나 줄집으로 뺄게 2팀이다. 허프 한팀 더 오케이 옥테인 멘탈 앞에 지붕이 녹아 지붕이 잡았어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헐 소련이 라스트지 끝났어 바로 정비 여기 깨집깨집 부셔진 집 하나 120 레이스 50 레이스 50 2층으로 얘 HP 별로 없을 듯 나 황감 나 안가 뭔 소리야 이거? 또 왔다 나 황감왕이야 척 1할 때까지 가줄게 얘 녹아 HP HP 나 왼쪽 갈까? 내 위치 확인 좀 나 황감 나 황감 나 황감 한 대만 더 뭐야 총알았어 하나 두만갔어 나 따라갈게 확인 와소 와우 워웨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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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웨어 사 robust 곳부터 갈 뻔했네 사瑪 링 한번 따고 자리 박을까? 그럴까? 싸우는데요? 이것까지만 해야 하나? 여기서 가만있습니다 얘네 킬러가 날때까지 제 킬러가 날때까지 가만있을거에요 부르지 마세요 얼티밤 누른단 마인드 그냥 키리 안나겠는데 집잡고 대치해서 여기 위에 어 진짜 ㅈㄴ 서고싶다 이제 힘샷 넣어볼래 얘? 레이스? 아냐아냐아냐 아 나 진짜 100박을 수 있어 쟤 파갑인데 레이스? 어 레이스 이거 이거 야 일로 오는데? 앞에 확인 앞에 프라 앞에 프라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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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자맨 탑박 야야야 집으로 탑박으로 나왔다 확인 왼쪽으로 나왔어 페이징 텔페이징 여기 여기 호라님도 돼 죽여버리기 어 캐치치고 와야지 뭐야 내 앞에 있네 어 맞을게 맞을게 다시 탔어 다시 탔어 다시 탔어 텔 다시 탔어 잡았어 잡았어 또 있다 여기 트레일러 왼쪽도 얘네 강 넓혀져 있는거 조심해 몇명이야? 세명 세명 넓혀져 있다 나 이집 옥창 먹는다 이집 옥창 먹는다 이집 옥창 먹는다 다 잡았어 트레일러 옥상 트레일러 옥상 브라 거의 누가 척 앞에 negatives 야 2팀 2팀 1층에 1층에 강하게 해 놨어 1층 강하게 1층 90 아 야 뭐야 라스가 눌러야 돼 밖에 있는 애 한탄장 내버렸어 닉네임이 도지였던거 같은데? 아유 진짜 들기도 싫다 이거 아니 심지어 이사베야 이거? 와 보급이 아닌거 같은데 이정도면 내가 쓰던 2배로 바꿔야겠다 이거 3배 줄까? 반대편 여기 하나 보인다 이 새끼 서있어 딱봐도 약간 하이딩 느낌 야무진데 여기 뒤 보이면 쏟는데 슬슬 기어가고 있어 옆으로 그냥 가서 스킨 찍는다 궁 던지자 하나인데? 헬로맨 안녕 헬로맨 폭탄 다 먹었다 위에 있다 위에 60 힐 아 피 딱 1 헤파 20 줄인가? 옥테인 불합 헤파 가서 내가 공 쏴줄테니까 아니 야 나 못 들어간다 나 이거 집안으로 뺀다 그냥 이거 이거 유리한거 해주지 말자 저희 게임 약올리기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 이제 게임 이제 코락코락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 얘네랑 하루종일 싸우죠 많이 해놔 쁘러 자리에 실드 맞나? 존나 많이 때리는데 왼쪽으로 돌아갈래? 그냥? 스읍 스프 왼쪽으로 돌래? 왼쪽으로 크게 돌자고? 아 안보이면 봤나? 오케이 왜이렇게 낼랑가 쟤네 내려올 수도? 쟤네 안 걸치는데 그냥 홀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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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내려올 수도 있어 쟤네 집에다 하고 내려온 거 아니야? 스캔하면 찍어봐야 될 거 같아 지금 온다 지금 온다 날라온다 브라 우지 아 브라 벤사렛 90 우리 정면집 뚫어주자 정면집 뚫어주자 척씨 나 따라와 따라 나도 봐줘 스탬인 피해 geg어버리기 누가? 누가 부잉? 정면집 퓨 퓨 와